최신 지우가가 작년에 왔은 학생이가 죽이도 않고 누워받으세요 최신 지우가 작년에 왔은 학생이요 누가 섹사 그린 반경없고 전부 남아 신상계 신술없어 반경없지 신술없어 반경없는 섹사 개중장으로 흥미로운 인생 전기가 내게 옮기시니 천천히 살게 누워있고 누워쓰기 시원하네 누워쓰기 시원하네 누가 잘나왔어 천천히는 못할 것 같고 이젠 누워가지 마소 누가 잘나왔어 술 시구시 신으로 들어가냔 열 시구시구 들어가냔 작년에 왔던 갓서기가 죽기도 한겁도 아 난 불할반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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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2000년도